Hi everyone.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를 앓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뉴스를 보니 해외에는 우리나라 대처를 칭찬하고 있다길래 응? 진짜? 하고 찾아봤습니다. 해외 외신은 우리나라 대처를 어떻게 보는지 신천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찾은 뉴스는 이거인데요. 제일 먼저 올라와서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US Soldier in South Korea Contracts Virus.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미국 군인이 걸린 게 더 크게 나와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업데이트라는 뜻이죠. 미국은 특히 이런 상황이 있으면 계속 새로운 기사를 또 쓰고 또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첫 기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쪽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로 많이 하고요. US Soldier, 미국 군인이라는 뜻이죠. In South Korea, 한국에 있는 Contracts Virus. Contract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는 걸리다, 특히 병에 걸리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렸다, 감염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칭찬은 어디에 있나 봤더니 CNBC라고 큰 뉴스 회사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A large US coronavirus outbreak that rattles markets is increasingly likely. 제목으로는 미국의 큰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서 rattles markets,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다. Is increasingly likely. 점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기사 본문에서 We don't have a diagnostic test that works right now, he added. 우리는 지금 되는 진단검사가 없다. 라고 말하고요. South Korea has tested about 35,000 people to find their 900 cases. 한국은 3만 5천여 명을 검사해서 900건을 찾았다. We've tested cumulatively about 500 people. 우리는 총 500여 명을 테스트, 검사를 했다. Our diagnostic capability probably isn't more than maybe 50 to 100 tests a day. 우리의 진단 능력은 아마 최대 하루에 50에서 100개다. Because all the tests need to be shipped to the CDC right now. 왜냐하면 모든 검사들이 CDC, 우리나라의 질본과 같은 기관으로 발송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칭찬한다기보다는 그저 수치를 보고 왜 미국은 그러지 못하냐고 미국인들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좋게 해석하면 칭찬이고 사실은 그냥 미국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됐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찾으면서 오히려 더 큰 기사를 찾았는데요. 뉴욕 타임지지에서 내보낸 기사입니다. Shadow We Church is at center of coronavirus outbreak in South Korea. Shadow We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 진, 수상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상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신천지 내용을 다룹니다. 짧게 나온 게 Which mainstream churches consider a cult? 이 부분은 주교회들은, mainstream이 주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교회들은 대부분 cult, 사이비라고 믿는다. cult가 광신적인 종교 집단, 추종, 그래서 저희가 쓰는 사이비랑 비슷한데요. 이러면서 신천지 관련 기사가 정말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점들만 알아볼 건데요. At meetings of the secretive 신천지 Church of Jesus, 비밀스러운 신천지 모임에서는 Worshippers sit packed together on the floor. 신도들은 바닥에서 가깝게 아니면 꽉 가득차게 앉는다. Forbidden to wear glasses or face masks. 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못하게 한다. They come to church even when sick, former members say. 아파도 교회를 온다고 전 신도들이 얘기를 했다. After services, they split up into groups for Bible study. 예배 후에는 조로 나뉘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Or to go out into the streets and proselytize.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러 다닌다. proselytize가 전도입니다. After the first coronavirus infection was reported among its members,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신도들 중에서 발표가 나면서 They were told to lie about being followers. 그들은 신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 Though the church later said that was not its policy. 그렇지만 교회는 이런 정책이 없다고 말을 했다. We were taught not to be afraid of illness. 우리는 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We were taught not to care about such worldly things. 세상적인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배웠다. Things like jobs, ambition, or passion. 직장, 야망, 열정 이런 걸 갖지 말라고. Everything was focused on proselytizing. Even when we were sick. 모든 것은 전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아프더라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The church dismissed criticism of its practices on Friday. 교회는 그런 비판을 부인했다. Calling it slandering based on the prejudices among the established churches. 다른 교회들의 편견들 때문에 비방을 하는 것이다. Prejudice가 편견. Slandering이 비방. It said its members sat close together on the floor because local authorities would not give its permits to build bigger churches. 교회는 사람들이 가깝게 앉은 것은 더 큰 교회를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도 우리나라의 특이한 종교문화 세월호 사건까지 언급되면서 적나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내부적인 논쟁까지도 이렇게 나오면서 큰 나라 망신이 미국의 제일 큰 신문사에서 기사화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외신 보도를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병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칭찬은 없고 신천지와 그리고 특이한 종교문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만 내보이면서 부끄러운 치부를 보인 것 같아 나라 망신 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시고 손 잘 닦으시고 자가격리 꼭 지키자고요.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잉비 에브리원 고맙습니다.